해운대구는 4.15전 평생학습 주민자치 박람회를 열고 부산지역 최초로 평생학습 행복주간을 8일간 운영합니다. 4.15전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에서는 선포식과 함께 어르신 우리말 겨루기 한마당과 성인문의 시화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. 오는 8일에는 대천공원 야외광장에서 관내 평생학습 유관기관과 동아리 동주민센터에서 참여해 평생학습 함께해서 더 커지는 행복을 주제로 펼쳐질 예정입니다. 또한 11일에는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에서 개그맨 전유성 씨의 초청으로 발상의 전환, 고정관념을 깨자라는 주제의 강연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.